한국사회 해설의 품격화물사학도 해품사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회 한눈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36강 주제인 조선시대 전기의 토지제도의 변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사화유형까지 다뤘으니까 여기쯤에서 한번 각 조선시대의 토지제도의 변천과정 한 번정도 정리해주는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유형같은 경우에는 정치유형이라기보다는 경제유형에 더 가깝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각 토지제도와 관련된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끼리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6강 주제 조선시대 전기의 토지제도의 변화입니다. 아 시기의 경우에는 제가 1391년이라고 다뤘는데 아 왜냐하면 정확하게 조선시대는 1392년부터거든요 근데 그 고려말 그러니까 1391년에 시행된 이 과전법의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부터 시점을 다룬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이 과전법이 초반까지 이어졌다는 걸 감안해서 제가 시기를 이렇게 잡았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직전법이 폐지된 명종 시기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시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난이도의 경우는 솔직히 오늘 다룰 건 별로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빈출도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 유형보다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배웠던 전기 시기의 왕의 업정 유형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빈출도가 생각보다 적다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학습 전략은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핵심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핵심이지 그 각 토지제도랑 관련된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순서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 또는 정답에서 각 토지제도랑 관련된 사료 및 키워드가 언급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각 토지제도랑 관련된 사료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제가 이따 드릴 거고 그리고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는 유형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지금 제가 다룰 게 크게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저번에 그때 사실 전기 시기의 왕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는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법 관수관급제 사이 키워드로 이 지저법을 낸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별거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면은 일단은 오늘 다룬 내용은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끝나니까 조금 집중이 있게 잘 따라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면은 먼저 과전법 과전법은 고려시대 말 공양왕 시기에 정확하게 시행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91년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전법이 사실상 조선시대 전기에도 이용되긴 했지만 사실 이때쯤 어차피 고려가 멸망할 쯤이니까 사실상 조선시대의 제도를 보는 거지 정확한 시행 시기는 고려 말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고려 거의 말말말에서 조선 초에 이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때 이 과전법의 그런 목적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연히 신진사대부가 이제 자기도 권력을 얻었는데 나름대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노린 것도 있지만 일단 자기 호주머니도 좀 이렇게 두둑이 챙겨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 과전법이 당시 새로운 세력의 그런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인 정도전 및 조준 등이 이를 권위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전직 및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직이랑 현직의 말을 헷갈리시는데 전직이라는 거는 더 쉽게 말하면 관리가 은퇴했다든지 아니면 관리가 이렇게 사망한 이후에도 토지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만약에 공무원을 한다 치면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약간 공무원이 정년 퇴임한 다음에 약간 연금 제도 같은 거를 준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그 전직 관리에게도 왜 토지를 지는 건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신전과 출양전인데 그러니까 수신전이란 거는 사망한 관리의 과부 아내한테 주는 땅이고 출양전이란 거는 고아한테 지급된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신전, 출양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연금 제도를 연상하세요. 아 관리가 죽었으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금 혜택을 줬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들 이해하셔야 되지 너무 이게 뭐 과부다, 고아다 이런 거까지 너무 깊게 외우지 말고 아 이 맥락이 약간 좀 일종의 보험 제도?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과전법의 특징은 경기도에 한하여 토지를 지급할 게 핵심이에요. 왜 굳이 경기도자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경기도가 조금 토지가 많아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룬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역의 중심이기도 해가지고 실제 사료에서는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한다는 맥락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과전법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직전법. 직전법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조식이 시행한 건데 배경은 그냥 그거예요.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양이 부족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세금이 있다 쳐. 세금이 있는데 현직 관리 줄 것도 없는데 연금 같은 걸 너무 많이 푼다. 아니면 복지 제도가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만 돈을 주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법의 핵심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급하는 양을 줄였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리가 은퇴하면 당연히 토지도 반납해야 되겠죠. 어떤 차이인지 스스로 보이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맥락을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수신전 및 휴량전이 폐지됐다는 말이 전직 관리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왜냐? 전직 관리한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수신전 휴량전처럼 그 관리가 사망하더라도 나름 가족들에게 이런 보험제도? 약간 보상제도? 이런 게 있다 치더라면 이젠 그런 거 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없애버려겠죠. 그래서 이 맥락 자체가 전직 관리에게 더 이상 이제 토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법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명종 시기에 본격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수관급제에 다르면 자, 여러분들 이 관수관급제는 여러분들이 좀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관리 그러니까 관청 정확하게 관청이라 보시는 게 맞는데 이 관청에서 거두어서 거두어가지고 관청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관수관급제예요. 왜? 뭐냐면 이 직전법을 시행한 이후에 현직 관리들이 은퇴하기 직전에 세금을 과다하게 수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60살 먹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59살이야. 근데 59살이 한 1년만 더 지나면 나 더 이상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야, 나면 1년동안 오지게 뜯어먹어야지. 이러면서 관리들이 깽판을 오지게 치는 거예요. 나 이제 1년 뒤에 돈 못 벌어. 야, 벌 수 있을 때 돈 다 뜯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해당 같은 게 발생한 거야. 이 직전법이 시행하니까. 그래가지고 아, 얘네가 하도 진지한테 맡겨놓으니까 깽판을 오지게 치는 해가지고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서 그게 관수고 그 다음에 해당 관리에게 직접 관청해서 이 세금을 지급하는 게 관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수관급제란 말을 여러분들이 한자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보셔야 왜 관수관급제가 이건지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각 토지제도를 시행한 시기의 왕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위에 사로 보면은 제가 아까 강조한 키워드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 마땅히 과전을 설치한다. 제가 뭐라 했어요? 1391년에 고려말 공양 왕 시기의 과전법이라 했죠? 자, 밑에 보면은 자, 밑에 직전의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은 이런 패단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봐봐요. 지금 지방관이 감독에서 거두고 관에서 주면은 직전에 패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관리가 관청에서 거두고 관리에게 지급하면은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럼 관수 관급 제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제가 지점법이 나올 확률이 높다 했어요. 왜냐? 4위 문제니까. 1번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제가 정전의 경우에는 성스러운 덕을 백포신 통일신라의 성덕왕이라 했죠? 이전이죠?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했다. 이거는 나중에 계양기 시기쯤에 다룰 광무개혁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관등에 따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한 거는 이거는 전시과잖아요. 전시과. 전지는 수종권인 땅 시지는 땔감 땅이라는데 제가 전시과의 경우에는 고려시디라 했습니다.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 이건 이후 이건 이전 4번 계급공신에게 인품과 공론을 기준으로 역분전 지급했다. 제가 역분전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거 고려왕권이라고.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선지자만 봐도 확실히 답이 아닌 건 아닌데 자 봐봐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을 세수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금제도가 사실 관리가 죽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토지를 계속 가족들에게 넘길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배를 불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땅이란 건 결국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시행된 직전법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데 자 이 수신전 휴량전의 경우에는 제가 전직 관리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도 전직 관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뺏어버린 게 직전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우측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방금 촬영한 내용에서 편집상 오류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용을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시작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수신전 후량전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신전과 후량전을 폐지하는 거는 직전법과 관련된 키워드라 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 찾아보죠. 1번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거두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고려시대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넓게 보면은 세종시기에 공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고려시대쯤에는 원래 이렇게 했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풍용의 상관없이 4두의 조세를 거둔 거는 제가 다음 강의랑 그 조선 후기의 그 조세 기억에서 다룰 조선 후기 시기에 그 인조 시기에 시행한 영정법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풍용의 관계없이 4, 6두의 조세를 거둔 게 이때이기 때문에 아무튼 안 맞고 3번 관리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하였다. 맞죠? 제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은퇴하면 토지 반납해야겠죠? 정답 3번이고 4번 현직 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이야 진짜 이거 함정 잘 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직 관리만 보시면 이 문제 분명히 고르실 텐데 잘 봐요. 전지와 시지는 제가 강조했지만 이거는 전시과랑 관련된 거 제가 수조권 있는 땅과 뗄감이 있는 땅이었죠. 전지와 신지를 현직 관리에 지급하는 거 제가 뭐라 했어요? 경정전시과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정도시과의 경우에는 관품만의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 그리고 경정전시과는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 이거 차이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문종시기 고려 문종 조선문종 말고요. 고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점법을 폐지했다는 게 이런 맥락인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녹봉만을 지급하게 된 거는 정확하게는 조선시대 명종시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지점법의 경우에는 수조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거랑 이거랑 매칭이 안되겠죠? 그렇게도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3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신자 수고하셨고 다음 36강 조선시대 중기의 왕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ทำ 수고하셨습니다. 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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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